동대문구 서울안방진흥센터가 한의학 유물인 침통을 재해석한 민화작품에 3D 과학기술을 접목한 특별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쉽사리 접하지 못하는 기획전시, 보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섬세하게 새겨진 문양을 살펴볼 수 있도록 유물 하나하나를 평면 전개도로 제작하고 현대 민화작가들이 이를 그려내 재탄생시킨 겁니다. 저기 대충 침통을 평면을 펼치게 되면 커봤자 4cm, 6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보시다시피 저기 있는 그림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 색을 좀 더 입히면 많은 관람객들이 더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거기에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3D 기술을 접목해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증강현실 마크가 붙은 작품을 아티바이브 어플을 통해 바라보면 핸드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3D 디지털 데이터 작업을 통해 입체 홀로그램으로 탄생한 침통 30점은 현장에서뿐 아니라 인터넷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3D 홀로그램과 민화로 만나는 한방진흥센터 침통유물전은 8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